그리고 이번 이제 팬타지와 팬콘을 하면서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제일 뭐 감동받았던 순간이라든지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사실 그 순간이 좀 생생하거든? 응 그렇죠 그렇죠 첫 시작을 시작해서 형이랑 형 이러면서 끌어안고 시작하고 옆에서 올라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냥 그 자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이제 오로지 이제 나를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응원해주는 사람들 형도 있었고